아르메니아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민주주의 성과와 열망을 공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개혁 의제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는 몇 년 연속 인터넷 자유 국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계 자유 지수가 개선되어 1년 만에 2점이 상승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또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진전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2점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민주주의가 안보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르메니아는 민주적 제도가 어떻게 국내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일부 외부의 비민주적 세력이 군사적으로 혹은 하이브리드 수단을 통해 국가의 영토와 독립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노린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독립과 영토 보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제르바잔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는 아르메니아는 역내외 이웃 국가들과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공화국 정부가 도입한 평화의 교차로 프로젝트는 남, 코카소스의 안보, 안정 및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지역의 이익과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국가, 주권 및 국제적 역할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 노선을 위한 아르메니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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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